오늘 보니까 어제죠. 7월 1일 2일 보도입니다. 이준석 국민의힘 윤리위원회 징계. 이게 7월 2일 날 공한시 28분 기사네요. 찬성 53.8% 반대 17.7% 여론조사업체인 미디어 토마토가 1030명을 대상으로 해서 28일 29일 날 조사한 내용이 찬성 53.8% 반대 17.7%죠. 이게 28일 29일 내용이기 때문에 아마 지금은 또 더 악화가 됐을 겁니다. 추가적인 사실들이 폭로가 되면서 진위 여부와 관계없이 이준석에 대한 그런 소위 신뢰도나 이런 것은 폭락하고 있다. 마치 소쿠리 비행기가 급추락하고 있는 것과 같은 그런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본인이야 인정하지 않겠지만. 이보다 좀 전에는 조금 더 이준석 씨에 대한 그런 악감정이 좀 덜했습니다. 이것이 6월 22일입니다. 일주일 전이죠. 이준석 물러나야 53.4% 임기를 보장해야 42.2% 상당히 임기를 보장해야 된 그런 의견이 꽤 높았죠. 일주일 전인 22일 날 여론조사입니다. 시사전을 했으니까 어느 정도 신뢰도를 둘 수가 있는 거죠. 당 윤리위원회 징계 여부에는 스스로 물러나야 38.6% 수사 결과 기다려야 된다. 27.4%. 이준석 대표의 윤석열 대통령 직무 수행 도움 여부에는 부담이 50.8% 도움이 36.8%. 이렇게 당 대표가 돼가지고 뭡니까? 매일 라디오하고 텔레비전 나가 떠들고 그것을 언론들이 다 기사화 시켜가지고 대서특비라는데 대통령 국정운영에 엄청나게 부담을 주는 거죠. 큰 부담을 주는 거죠. 그런데 본인 자신이 천성이 이렇기 때문에 어떻게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사람은 생긴 대로 논다고 그 사람이 생긴 대로 살다 가는 겁니다. 나이 뭐 남자 37, 38 정도 되면 웬만큼 털이 다 잡혀있기 때문에 주변 사람들이 이야기해도 듣지도 않을 거고 끝까지 이런 식으로 신문 장식을 도배하는 것 자체가 본인한테는 너무나 익숙한 일이기 때문에 나가지 않는 한 계속해서 소리를 지를 것이고 나가더라도 계속해서 뭡니까? 방해를 하겠죠. 사람이 생긴 대로 놀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두 가지를 딱 한번 비교해 보면 더 확연해지죠. 이렇게 왼쪽이 6월 22일 날 발표된 시사전을 여론조사 결과고 오른쪽이 7월 2일 날 발표가 된 그러니까 7월 1일 날 발표된 것을 늦게 발표된 것을 7월 1일 날 새벽에 기사한 중앙일보 기사 내용입니다. 53.8%가 나가라 그리고 나갈 필요가 없다. 17.7%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공병호 TV에서 이렇게 보시는 분들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한번 조사를 해봤습니다. 그것은 상당히 여러분들 충격적입니다. 그 이야기는 대단히 보면 강도는 차이가 있겠지만 보수색제가 강하신 분들이 공병호 TV를 좀 많이 보신다 이렇게 가정하게 되면 국힘당에 표를 던졌을 가능성이 높은 분들이 갖고 있는 이준석 징계안에 대한 내용은 여러분들 아주 압도적입니다. 어느 정도 여러분 압도적인 거 하니까 여러분 보시죠. 2시간 전입니다. 이준석 사퇴에 대해서 국민의힘 윤리위원회가 어떤 결정을 내려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제가 질문을 던졌습니다. 늦게. 그러자 7300명 정도가 투표를 했고 징계해야 된다가 96%입니다. 징계하지 말아야 된다가 여러분들 3%입니다. 잘 모르겠다가 1%입니다. 압도적인 다수가 그러니까 국힘당에 대해서 우호적이지 않지만 다른 대안이 없어서 이런 지지를 하건 아니면 좋아서 지지한 간에 관계없이 국민의힘과 윤석열 대통령 후보에게 표를 던졌을 법한 분들이 갖고 있는 시각이 96%가 징계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징계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그러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한번 봤습니다. 행복한 콩님은 이런 의견을 남겼습니다. 국민의힘당은 왜 국민의 지지를 받았는지 생각해야 된다. 권력이 주어지는 만큼 막중한 책임도 져야 한다는 겁니다. 윤석열 정부의 강력한 정의와 법치주의의 선봉작이 돼야 되고 이준석을 봐주는 명분도 건의와 이런 설례를 남겨서는 안 된다. 열다섯 명이 찬성을 했습니다. 손령일 님은 징계하지 않으면 국힘당은 힘들 것이다. 열일곱 명이 찬성했습니다. 다밤 님은 이준석 씨를 구속시켜야 되지 하는 짓을 보면 김종인 때보다 더 최악이다. 열아홉 명이 여러분들 찬성을 했습니다. 패브리케이션 님은 국힘당에서 징계는 필연적으로 이루어져야 되고 성상납과 그에 따른 증거인멸 사건을 철저히 수사해서 대가를 치르도록 해야 될 것이다. 이렇게 일곱 명이 찬성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남기신 의견을 보니까 여기에 정말 많은 의견들이 올라와 있는데 참 한 분이 유경수 님이 진짜 사람이 생긴 대로 노는 모양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신 분이 계시네요. 그러니까 이 문제는 지금 말씀하신 내용 가운데서도 유경수 님 말씀처럼 이것은 자와우나 보수나 진보의 문제가 아니고 진실을 규명하는 그런 자원에 접근해야 된다. 이런 말씀이 상당히 제가 볼 때는 설득력 있고 또 올바른 이야기다. 이렇게 봅니다. 자,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이제 지금부터는 이렇게 나왔으니까 어쨌든 사실이나 진실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는 젊은 분입니다. 어떻게 보면 제가 좀 많이 살았으니까 제가 오히려 때가 좀 많이 묻어야 되는데 오히려 37, 38이면 정말 참 가야 할 길이 참 창창하죠. 그런데 이렇게 사실을 덮고 저는 지금 이준석 씨의 처신을 보게 되면 그냥 부정선거를 덮을 때나 자기 사건을 덮을 때나 다를 바가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그냥 처음에 덮고 그것을 합리화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뭐라 합니까? 거짓말하는 그런 행태가 지금 계속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 그러면 얚은석 씨의 JS zych제 количество telc 의미가 이olia